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내년에도 해운 시장은 가시밭길을 계속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제34회 세계해운전망 국제세미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형진 해운시장 분석센터장은 아시아발 수출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누적된 공급과잉, 파나마 운하 개통 영향 등으로 운임 하락이 예상된다며 북미 서한 운임은 2015년 대비 3%, 동안은 3.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북미 서한 항로 운임은 내년에 1,000달러 선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항로 운임은 11월 13일 현재 1,009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1,000달러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유럽항로는 상황이 더 암울합니다. 올해 6월과 10월 두 차례 200달러 대의 최저치를 기록한 유럽항로 운임은 내년에도 올해의 바다군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미와 유럽항로 모두 내년의 수요가 4%대의 견실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크게 늘면서 수급 상황은 계속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2,000TU급 컨테이너선은 연평균 26%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35척이 운항하고 있는 만 8,000TU급 이상 극초대형선은 2017년에 73척, 2018년에 10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